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눈 정말 너무 많이 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4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라고 하는데 관련 사고도 지금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안전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례적인 폭설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크고 작은 사고가 여기저기서 계속 많았어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사고 난 것도 보이고요. 길거리에 미끄러져서. 작은 사고도 많지만 큰 사고도 많았습니다. 새벽 5시경에 용인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눈을 치우던 60대가 나무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아마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출근길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았을 텐데 수인분당선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멈췄고요. 국철 일부도 지연되면서 강주 시흥 등지에서도 버스 운행이 지연돼서 조금 출근이 늦은 사례도 속출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원주시 호자면 만종교차로에서는 42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3명이 병원으로 이상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빙팔길 그리고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차량이 갑자기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폭설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의 선행도 눈길을 끌고 또 스키 타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보였다고요? 네. 스키 타며 출근하는 K 직장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진과 영상으로 포착되기도 했는데 저게 어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고 현재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라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더니 버스 타고 가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스키를 꺼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착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스키 타고 출근하는 것, 유럽 국가도 아니고 정말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 때문에 차량 같은 것, 특히 후륜고등 차량 같은 것, 오르막길 오르기 어렵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차량이 못 가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훈훈한 장면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까지 가정에서 어른들 지도하에 저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차량도 마찬가지로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우려와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인데요. 눈길 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불가피하게 나오시는 경우에도 이 도로 상황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 학생들 참 착하네요. 마찬가지로 malad flap